일단 엄마아빠 가운데 앉아야지 엄마아빠 가운데 앉고? 야 자식 자식놈들 들어와 엄마아빠 큰아들 둘째 아들 둘째 아들 둘째 아들 너 나와 뭐야 여상 야야야 너 뭐야 너 뒤로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째 아들 둘째 아들 둘째 아들 둘째 아들 애기 여기 밑에서 왜 야 너 애기 너 일로와 한 명이 무릎이 앉아 아직 애기 안 났어 에이트 똥아 홍정 윤도 흐흐흐흐흐 여성 초보 셀 3주년이라고 했던 게 작년 같은데 오오오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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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좀 끊지 마세요 그냥 예쁘다 근데 믿지 뭐지 나는 좀 킹받는 거술이거든 예뻐 저런 거 입수시켜 주시면 안 돼요? 저대로? 감자 먼저 익힐 걸 그랬나? 이렇게 먼저 익혀본 적이 없어 그럼 수학 익힘책은 그 수학을 좀 익혀야 수학 익힘책인가? 나 아직 안 갔어 근데? 하려고 지금 갈 때가 됐는가 돼 유노 찰떡이거든요 아 참고로 제 차이도 유노예요 아 그래요? 아 고마워요 유노는 뭐 말할 게 없죠 유노는 뭐 말할 게 없죠 그럼 말 좀 그만 하세요 그럼 말 좀 말 할 거 없다면서 왜 혼자서 말 다 하냐고 불러 쓰면 돼요 불러 쓰면 돼요 봐도 돼요? 아 이거 이거 보여줘 아 다시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아 이게 안 되는 거 생각보다 크다 생각보다 크다 생각보다 크다 생각보다 크긴 한데 그냥 크다 너네가 여기서 말하는 라디오가 있어 너랑 둘이 아이돌 라디오 하는 날 내 아이돌은 어떻게 지금 희가 나가 아니잖아 그래 앉아 있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 희가 나가잖아 난 홍중이 형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나 홍중이 형한테 내가 별명 지어줬거든 작은 거인 야 넌 이따 저 죽었다 야 넌 죽었다 진짜 저 한 번 해볼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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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Carryvens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어... 아이돌과 함께 Gased ader ads 파이팅 탈 아니요 아니야 불박해 주신다 했지 아니 야 야 원래 구성안에는 내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너가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해야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끝까지 해야지 끝까지 해야지 끝까지 해야지 나 이거 뜯어먹어라 우와 뭐해 쑥쑥 아 어쩌면 그게 시작하자마자 못 맞힐 수 있어 고마워 아 얼마 전에 홍보대에서 냈거든요 아 갑자기 어때? 너는 사랑해 성함 뭐해 너를 바라보다 생각해 진짜 죄송한데 숙소에서도 이 형 혼자 일해요 그냥 놀고 있으면 자기 혼자 맨날 쉬고 다니고 방에 들어와서 한숨 쉬고 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좀 아 왜 그래 보여드려야 돼요 저번에 찍은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지 갤루피스도 하자 갤루피스도 갤루피스 와 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완전 꺾을 필요 없어 이렇게 그리고 약간 지구준 표정 갤루 아 자 저거 어어어어 하지마 하지마 내가 잘해 오 잘한다 잘하는데? 야 화장 다 지워 프리즈 오 죄송해요 나도 할 수 있어 하지마 너 하지마 내가 옛날에 프리즈 기술 배웠다니까 비법행 할 때 아 양쪽에서 형 뭐야 이거 뭐야 야 지금 그림 되게 웃기다고 형 야 뭐하지? 팝글라 왜 꽁지라고 아 뭘 꽁지라고 아 영상이 팝글라 줄게 왜 꽁지라고 아니 뭐하는 거야 그냥 그대로 있어 이거 그대로 있어 야 멈추 빼라 진짜 죽는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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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대로 갈 거지? 어 나 알겠어 알아 알아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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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뭐해 아 뭐해 야 나 아 아 아 아 아저씨세요? 우리 아빠 같은데 아빠 그거 그렇게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줄까? 테레비가 안 나온다 테레비가 안 나온다 테레비가 해줄게 아 아빠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눌러서요 이렇게 이렇게 고마워 고기가 고기가 필요해 냉동실이 필요해? 앱 형님 하나 가서 드리고하나 먹어봐 아니야 먹기 힘들어 그래? 뭐 꽉 채우지? 먹으려면 숟가락만 가져오면 돼 이거는 민초 야 황새 먹어 설거지를 하자마자 써버리네 제 침대는 못 올 것이라 약간 좀 이상한데 안녕 이렇게 해야 출연할 수 있으나 안녕 에이틴이 뭐해요 근데 여기서 에이틴이랑? 아이 쪼봐 나 왜 이렇게 푹신해요 침대가 너 근데 침대 처음에 오고서 누워보진 않죠 제가 형 침대를 너가 착해가지고 다른 애들은 막 왔어 안녕 안녕 에이티즈 어떤데 개담인데 이거 아니야 10초 10초 뭐해 나의 미척 건강을 존중해줘 넌 역시 이러고 못한다 23년 모두 건강하시고요 웃음과 야 야 야 야 앉아 여기 앉지 말고 옆에 앉아 양아치대 양아치대 아치로 가자 양으로 가자 양 양아 양으로 가 양으로 가 야 성아 여기가 물빨을 좁다 여기서 해라 그것도 괜찮네 어 와이엇 왜 이렇게 못 먹냐, 너? 어? 안 먹어 이거 술에서 먹은 게 한찍 있었는데? 뮤직비디오 찍는 2일차 또 이렇게 래쉬가드 차를 믿고 1팀에서 1인줄까? 셋이서? 우리도 할 줄 안되지 오른손 형 1인줄까? 어 오른손 형 2인줄까? 오른손 형 2인줄까? 오른손 형 2인줄까? 이 이야기는 알겠다 2인줄까?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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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재밌고 멋진 일들 너도 분명히 하고 싶잖아 베이베이 제가 베이베이 할 때 제가 다음 파트를 불러야 돼요 근데 산이가 그때 음이 탈리 나가지고 딱딱 불러가지고 이제 난다고? 제언을 해주세요 둘이서 5, 6, 7 오늘 첫날 양궁연수 받은 날 아 일단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맞습니다 저 이게? 아니에요 와 맛있다 안 크지? 뭐 놓고싶어 뭐? 참 이게 왜 내고 이게 내고 이게 왜 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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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네, 새 소원 꼭 이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이티즈의 무대에 만나보기 전에 무한적인 매력의 히효씨의 무대와 따뜻한 윈터송 정말로 행복하고 좋았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이티즈의 무대에 만나보았습니다. 에이티즈의 무대에 만나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소처럼 앉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평소처럼 앉을게요. 네, 네, 네. 에이티즈의 무대에 만나보았습니다. 한눈파라가지고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한눈을 파는 거예요. 한눈파라가 있어요. 잠시만요. 이거는 봐봐요. 이거는 한눈을 판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바람이에요. 같잖아요. 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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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그녀만 찾았으면 쪼드필스로 쉽게 더 갖고 가야 된다. 그녀만 찾았으면 쪼드필스로 쉽게 더 갖고 가야 된다. 쪼드필스로 쉽게 더 갖고 가야 된다. 오, 우리 종호씨도 지금 같이 붙이고 있네요. 아, 이거 더 줘요? 아, 이거 뭐야? 야, 이거는 이거 뭔가 무조건 거래가 있었다. 아, 저 아빠 그래도. 아, 잘하지. 오, 올라간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행을 떠나요. 야, 아침이야. 아침이야. 진짜 좋다. 뜨거운 마음으로. 민기가 기감이란 단어를 쓰고 싶었는데 작다보니까 작게 짧은구나. 아, 감사합니다. 지금 한 번 더 주는 동안 산지가 먹는 걸 씹을 기회를 드렸는데 계속 입에 새로운 걸 드셔가지고 저희 TJ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주 씨. 아니, 눈치 주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끝날 때까지 드셔주세요. 네, 자. 왜 안경을 쓰고 가세요? 나? 아! 안경 잘 어울려. 안경 잘 어울려. 안경 잘 어울려. 근데 안경 잘 어울려. 네, 스크랩. 007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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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탈라. 개탈라. 근데, 근데 007빵 할 때 007을 자기를 안 가르쳤어. 007빵. 007빵. 이랬어. 007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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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안 내만 씻어. adhered ba 이보. 007빵. 007빵. 拉H. 守, 007還U. 007. 어려운 일이라고 할 Pine. 007ods. 007. 왜 어려운 일이라고. inclu. June. berries, Careback. iggle x2 orb. niy. isoades. 자리는 그대 오! 한 번 더! 와! 와! 응 내려였나 형님? 점프해야 된다 아 나이스! 이제 와서 차면 뭔 소용이네 형님! 내가 훔칠게 나는 무기 싫어도 돼 나는 무기 싫어도 돼 다른 분이 돼 일찍! 케이크 왜 이렇게? 2층에 소파에 있다가 2층에 소파에 있다가 2층에 소파 가능한가요? 아 근데 이거 우리 상자에 대해서 2층에 소파 네 오늘 케이크가 어떻게 됐어요? 나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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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한 거 아니야? 뭐해? 밥 아니야? 아기들 거 폭로하자 아이방팀 저는 진심 OX를 샀습니다 OX를 샀습니다 OX를 샀습니다 저거 정렬해지자고 이상한 얘기 했을 것 같은데 쟤 내 약간 느낌이 가이방팀 열쇠 획득하셨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먼 길을 함께 떠나기 위해서 서로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읽는 것이 중요하다 동심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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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엘심동체 엘심동체 동심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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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기야 진짜 미안한데 다 보여 맞아요 민기야 여기 올려봐 올려봐봐 너무 잘 보여 너 뽑았네 저 뒤로 가서 보고 이미 집었어 성공 성공 표정 표정 야 황일 뭐야 황일 뭐야 황일 뭐야 황일 뭐야 진짜 걸릴 줄 알았어 동중이 형 하지마 아 카메라 없을 때쯤 알아봐 근데 언제 그랬어요 카메라 있을 때만이래 맨날 내 사랑 아 진짜 동중이 형 사랑해 또 민기야 아주 오늘 멋있게 또 멋있는 착장 입고 네 멋있는 파트 하고 고마워 이게 다 했다 인마 블루오리아를 처음 보여드렸는데 저 긴장 좀 많이 들었는데 랩을 잘하더라고요 너무 마음 편해요 이제 무대가 끝났을 때 숨이 안 찹니다 고마워요 아니 근데 홍중이 형 처음에 인트로가 엄청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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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보지는 않았잖아요 인트로 이번 노래 같은 경우에는 기계음이라든지 뭔가 이펙터 같은 걸 많이 쓴 음악 같고 우리가 여태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음악 같아서 되게 재밌는 거 같고 너도 한마디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형 말 잘 듣겠습니다 이거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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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말 잘 듣겠습니다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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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 이거 진짜 잘생겼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스테지 좋아. 하하하하. 와, 좋아. 카메라 네네가. 와, 조명의 스테지. 카메라 네네가 딱 성화 형한테 지키고. 와, 성화 너무 고마워요. 네, 저희 최선을 다했으니까 다 같이 최선을 하면서 끝낼까요? 최 해주세요. 최! 상한! 대표님. 원래 스테이 노래가 좋은 거 아니야. 두 발, 두 발 분량. 야호! 오케이. 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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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게 코르트라는 거예요. 코르트, 스테이크색. 홍준혜, 홍준혜 라이성이 써볼 게 없지 마. 왜? 매워? 어. 할 때 유명한 거 같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따로 할 게 있어가지고 우, 우영이 형 머리 잘랐잖아요.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너가. 또 우영이 형이 또 오늘 일본 팬분들을 위해서 머리를 잘랐대요. 머리를 잘랐대요. 또 머리를 자르면 또 안되니까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고영이 머리를 자랐다고? 어, 머리를 잘랐대요. 고영이 머리 자라서 잘생겨뒀다고? 우와, 옆에. 와. 와, 머리 자라서 한찌도 섹시해졌다고? 야,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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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이야, 이야. 이야, 뿌린 나름도 와. 잠깐만, 잠깐만. 어제 오사카에서. 아, 넌 좀 빠져? 하하하하. 오사카에서! 잘랐자요앙! 잘랐자요앙! 잘라버리겠다. 얘 잘라주세요. 얘 잘라주세요. 진짜 잘라버릴까봐. 이렇게 그냥 짤랑 짤랑 브레이 짤랑 브레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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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옹 에브리데이 해 나 이런거 아이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수원하세요 제가 할 때 오는 제가 할 때 오는 호그래말고 이렇게 차가운 안 돼 왜는 나 이렇게 진상으로 나 나 저보다 한 살 어린데 멋있는 친구입니다 한 사람 동갑이셨나 세븐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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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리고 안을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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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을키 그 심장도 자신이랑 오십냐 이렇게 있잖아 자신만 오십만이라고 다르다 무슨 소리가 안 나고 세상에 너무 답박하잖아 아아.. 내린다 아.. 이사단으로 역할 때는 뭐야? 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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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아니 앉아자면 되잖아 알았어 힘들어 아 진짜.. 안 됐었는데? 안 돼 쓰는데? 나 몇 시 분이야? 나 몇 시 분이야? 나 아니잖아 나 아니잖아 나 아니잖아 먼저 하는 거네 oct방에는 오형이 형 커피 차를 부른다고 저한테 어제 기성말이 오는데 알겠습니다 공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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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야 왠지 알아요? 네? 마이티슈기 때문에 네? 19일 7시 52분 아니 잠이 안 돼요 왜요? 11시 25분 유희열의 스케치 보고자세요 여기 T... 여기 T 있잖아요 아 여기까지 아까 자라고 알겠어 아 조보가 노래 잘 부르겠지 아니 잠이 안 된다고요 아 잘 부르겠죠 10월 29일 11시 25분 아직 잠 안 되나고요 대게가 몇 개야 아 보고 잘게 보고 잘게 오케이 오케이 집에 쉬지 아 8시네 3시간만 잘게 3시간이요? 안 돼요 우리 밥 먹고 이제 숙소가야 돼요 와 진짜 그... 너 반지 낀 손가락 있지? 네 그거 왼쪽 볼에 대고 왼쪽으로 넘기면 안 꺾인다? 아 같은 소리 하셔야죠 아 진짜 이거 안 돼 이렇게 당연히 안 되겠죠 저게 안 된다고? 저거 얘기한 거야? 응 저게 왜 안 된다고? 고마워요 잘한다 어디로? 어디로? 안으로? 여기? 와우 진짜 이 노래를 이렇게 이거까지 좋았는데 이게 그 안 돼 이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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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춤을 연습할 때 텐션이 좀 안 오른다 종호의 춤을 보고 갑니다 맞아요 웨이브를 그냥 조금 재밌게 아니야 잘 춰요 잘 춰요 재능을 숨기고 있어요 저 친구 그걸 잘해서 웃겨요 밸런스 패치를 위해서 양보한 거야 안무할 때 안 나서는 거지 춤을 센터로 쓰기 시작하면 최종호의 일곱 명으로 해야 돼요 한국 아이돌 중에 이렇게 치는 건 종호밖에 없어요 이 바이브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LA 갔어요 지금 근데 요즘은 좀 안 하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안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스물셋 됐다고 안 하더라고요 최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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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못해 덕이를 토크로 가요 토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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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있어 자 간다 아파 아씨 아파 아씨 세븐 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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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스트 아아 아아 아 아 두 발 찍었어요. 이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형 써줘. 아이템 써줘. 야, 쓸 수 없어. 내가 지금 쓸 수 없어. 너 걱정하지 마, 조모야. 너 가만히 있어, 그냥. 조모야. 조모야, 조모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자, 자, 자. 그럼 블리보이 브릿지페이 올라오는 거. 둘 다 똑같이. 우리는 간다, 우리는 간다. 그래서 선도보다 왜 한순간 대형 끝으로 가진 거야? 오케이, 선도 간지 끝나면 바로. 오케이, 오케이, 구독.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리 벤츠가 중요하다. 와, 자리 벤츠가 있습니까? 계란을 얻을래? 계란 위에다. 계란 위에다.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 여러분. 길이다.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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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간다, 우리가 간다. 말리지 마, 말리지 마. 우리가 간다, 우리가 간다. 말자의 명단을 응원합니다. 안녕. 안녕.